빈하의 아빠와 그의 지인 빈하의 아빠와 그의 지인 필리핀 다바오로 사업 미팅을 가기 위해 공항에 왔다 공장 구경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아 근데 코인이 걸리네요? 코인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코인이 되게 많았어 근데 또 다시 하는 기분이야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잖아 이번에는 한국 수출권도 하나 있고 한국에는 어떤 거 수출하시기야? 코코넛칩 과자가 혼탁하거든요 아 여러 제품들이 경쟁자가 많이 생겼구나 근데 경쟁자가 많이 생긴게 아니고 네 형이 이제 초반에 이 책을 개발을 하고 형 책을 받아가던 친구가 쉬운 게 없다 코코넛 가공공장과 개발했던 얇고 바삭한 코코넛집 그 제품을 받아가던 다른 한국분이 공장과 컨택해서 이름만 바꾼 제품을 몰래 유통시켰다고 한다 해외에서 같은 한국사람끼리 믿고 도와야겠지만 실상은 완전 반대 긴 말하고 싶지만 한마디로 아쉽다 하이 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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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이 분도 거기 이제 공장 가문의 가족이에요? 그렇지 가족이죠 어 거의 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거의 사장님이네요 네네네 다바오 시골에서 형제들이 시작했던 코코넛제품 제조공장 주력은 코코넛이지만 다른 열대과일도 가공한다고 한다 네 오늘 코코넛제품 제조공장 같이 만들고 네 네 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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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뭔가 개발해난다는 게 개발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거를 지켜내는 게 오 여기 두리안 맞네 공장에 가다 잠시 들린 길거리 두리안 가게 아론실리오 아론실리오 아 이렇게 닦는거네 조이 조이 월라이 케미칼 아 월라이 케미칼 아 조이 아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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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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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의 제일리스에 이라고 해서 일본 FDA 품목 다 받은 거에요 아까 막 햇섭발도 있더라고? 햇섭 인증도 받았나 봐요? 저같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햇섭밖에 몰라? 햇섭이 음식물이 최초에 들어와서 부터 그 오염물을, 오염 요소를 발견하는 거거든? 그거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곳이야 아 여기가 1공정 하는 곳이네 안에서 탁 탁 탁 하면서 깨면서 하는 거에요 들어온 지 24시간 안에 오일로 만들어지면 센치퓨직 원심분리로 원심분리로 구청한 용ießen 그 네에 대한 인증물론 wereALO ingeal OD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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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go itty라는 마코 아니 recognitions? Link TP 세부에서만 받는거 아 그럼 지역마다 형이 좀 다르게 한거에요? 다르게 한거에요 미국과 유럽에서만 배송이 되어있어요 진짜 깨끗해? 네 깨끗해 아주 깨끗해 물이 좀 다르다 판매부터 배송이 되어있는거에요 48시간 동안 배송이 되어있는거에요 아하 그래서 이 배송이 되어있는거에요 2시간 넘게 진행되는 미팅 아까 두리안 때문일까 사람들이 쉬지도 않고 이야기한다 와우, 요기 이제 rac임낙 후... 네 네 너무 좋아요 Attention 그리고 이 도겸 есть? 네 이 도겸 너무 많아요 이 도겸 주자 그 도겸에도 그래 이 도룡? 이 도겸은? 스프렌드 아 진짜 대신 곳이구요 다 식용품에 있는 특성공배송이에요 저희가 높은 특성공배송부터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영Air이에요 무너지는거 아니에요? 무너진다고? 설마 얘랑 먹고 와 돼지고기는 안 먹나봐요 저는 못 건드려요 못 봤는데 다시 좀 담그세요 너무 크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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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바오 시티로 향하는 길 모시고 왔던 사장님이 데려다주려고 하셨지만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다 다바오 시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셔야 하기 때문에 도착 난스탑인가? 아 여기 딱 있네요 난스탑이라고 고객행위 안에 저 버스 탈 뻔였어 옆에 버스요 오라 그래가지고 아 시원하다 시원해 사장님 차보다 더 시원하네요 하하하하 이번 여정 메인 목표는 지인형 비즈니스였지만 한가지 목표가 더 있는 비나의 아빠 바로 처남해놀드를 만나보고 가는건 아 여기 어디야 버스 왜 여기 내려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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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